로지컬 싱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지컬 싱킹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때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열정이나 당위성, 고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로 베이스에서 목적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로지컬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지컬 싱킹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의 중복, 누락, 혼재를 없애야 되고 이야기의 비약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의 그 과정에서는 먼저 이야기의 중복과 누락, 혼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MEC라고 부릅니다. MEC라고도 이야기한데요. MEC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맥앤닛 컴퍼니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그룹이죠.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개념을 중복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누락 없는 부분집합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의 개념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MEC란 바로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누락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누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MEC라고 하는 것은 예시를 들어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MEC를 위해서는요. 먼저 요소를 분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요소를 분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보는 건데요. 먼저 이 3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 시장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대요. 고객, 경쟁사, 그리고 자회사라고 하는 것. 자, 이 MEC라고 하는 건요. 중복이거나 누락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치킨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뼈가 있는 것과 뼈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뼈가 있으면서도 뼈가 없는 치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뼈가 있으면서 뼈가 없다? 세상에 그런 치킨은 없습니다. 동시에 뼈가 없으면서도 뼈가 있는 치킨은 또한 없죠. 모든 치킨은 뼈가 있거나 뼈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 나누어져요. 또 다른 게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모든 치킨은 양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양념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치킨을 먹을 때 양념, 소스라고 하는 것을 찍어먹든 아니면 애초부터 양념통닭으로 발라져서 나오든 모든 치킨은 양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양념이 안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양념이 되어 있는데 양념이 안 되어 있는 치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념이 안 되어 있지만 양념이 되어 있는 치킨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각각의 요소를 보는 건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경쟁사 그리고 자기 회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면서 자기 회사일 수 없고요. 경쟁작이면서 자기 회사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포피라고 하는 개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상품, 가격, 유통,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품이면서 가격일 수 없죠. 가격이면서 유통일 수 없고요. 유통이면서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각각의 다른 요소들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마케팅의 전체적인 포피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소를 분해하는 것이 미시비 프레임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미시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단계별로 나누는 건데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시스템이란 기술이 있고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가는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것이 잘 돼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계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미시 프레임워크에서 단계별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쩌면 쉬운 예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이면서 현재일 수는 없고 현재이면서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말했던 요소별로 나누는 것 또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지만 단계별로 나누는 것 또한 미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의 양면을 대조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일의 양면을 대조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효율이냐 효과냐 둘 중에 하나, 질이냐 양이냐 기술이냐 의욕이냐 사실이냐 판단이냐 이러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인가 정해진 것으로 나누기 시작했을 때 중복이나 누락, 혼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과제의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이 큰 테두리에 있는 이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시의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대개는 하나입니다. 이 기준은 대개 하나의 기준을 찾으면 됩니다. 결국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어떠한 근거와 그 방법을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준의 하나의 기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시. 이 미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요. 이 기준을 얼마만큼 잘 찾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미시한 사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못 정하면 계속 헤매가 됩니다. 중복과 누락, 혼재가 발생하는 건요. 이 기준을 찾는 데서 되게 어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이 기준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역할이다. 핵심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게 묶은 그룹을 다시 미시로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치킨 이야기했죠? 치킨은 제가 뼈가 있는 것과 뼈가 없는 것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뼈 있는 것 중에 양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양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다시 크게 묶은 그룹을 나눠보고 이 나눈 그룹을 다시 나눌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미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누락,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자, A, B, C, D라고 했을 때요. 자, A이면서 C일 수 있는가? 뼈가 있는 양념이면서 뼈가 없는 양념일 수 있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치킨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누락된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야기의 중복, 누락, 혼재를 방지하는 방법이 미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미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기준 설정기라고 이야기했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미시하게 바라보므로써 중복과 누락, 혼재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 중에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습니다. 어떠하게 나눠지나요? 가위, 바위, 보로 나눠지죠. 가위바위보, 가위이면서 바위, 바위이면서 보인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미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를 보면요. 트럼프 카드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검정색이냐, 빨강색이냐로 나눠지고요. 검정색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페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클로버가 있죠. 그리고 빨강에는 다이아가 있고 하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카드들은 전부 다 스페이드면서 다이아인 카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맨 처음에는 색깔을 놓고 기준을 삼았고 그 다음에는 모양을 놓고 기준을 삼았잖아요. 반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에서 모양을 먼저 삼고 뒤를 색깔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이야기의 중복, 누락, 혼재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야기 흐름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야기의 중복, 누락, 혼재 없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